여러분 탈무드 아십니까?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산길을 걸어갑니다 밤이 됐어요 유숙할 곳을 찾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어둑어둑한 그러한 곳에 오두막이 하나가 보입니다 야, 저기 가서 쉬어야 되겠다 태가입니다 당나귀와 개를 문 앞에 묶어놓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잠이 잘 오지를 않아서 램프를 켜고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깨진 유리창 사이로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닥칩니다 램프가 꺼집니다 아유, 못 있겠다 책을 덮어버리고 잠을 청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당나귀가 우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웬일이지? 기지개를 펴면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뼈다귀만 남아있습니다 밤새 굶주린 사자가 내려와서 당나귀와 개를 잡아먹은 겁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얘네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었는데 마음이 난감하고 또 절망감까지 들었습니다 먼 길을 내가 이제는 타고 갈 게 없구나 할 수 없이 짐을 챙겨서 터벅터벅 그 산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를 가다 보니까 마을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다 죽어있는 겁니다 지난 밤에 산적대가 급습을 해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만약에 어젯밤에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그 불빛에 의해서 나도 산적대에게 죽었겠지 개가 찢었다면 당나귀가 울었다면 그 사자가 잡아먹지 않았다면 나도 그들에게 죽고야 말았겠지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덕분에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귀중한 것들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습니다 명예를 잃는 분도 계십니다 물질을 잃고 일터를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의 귀중한 목표와 꿈을 잃어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마음에 인생의 문이 쾅 닫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얼마든지 새로운 문을 여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체험한 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지요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고린도는 인구가 약 8만 명 정도 살고 있었던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그 선상에서의 오랜 압박감과 그리고 꽉 짜여져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몇 달 만에 어쩌면 몇 년 만에 땅을 밟은 선원들 마음이 확 풀어지고 들이마시고 하여튼 소위 주먹질을 하는 그러한 난장판이 이루어지는 곳 그 술이 막 그냥 오고 가고 음란과 방탕이 거나하게 그렇게 지척지척거리면서 눈에 그냥 보이는 곳이 바로 항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에는 항구가 무려 두 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락의 정도가 다른 항구도시보다도 더 극심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곳에는 높은 곳에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누구입니까? 사랑의 여신입니다 비너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답게 신전 안에는 무려 1천 명이 넘는 성전의 장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숭배자들과 음란의 향연을 벌이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다락상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간에 로마 제국 안에 너무나 그냥 많은 소문이 났었습니다 음란하다 너무나 방탕한 곳이다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인이야 이것은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로 통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방탕한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사도바울 역시도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담이 너무나 심했던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훗날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에 그때의 심정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놀아 여러분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그는 용감한 사람입니까? 복음위에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사람 이게 바울인데 베테랑 중에 베테랑 선교 지도자인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약했다 나는 그때 두려워했다 심지어 나는 너희 가운데서 너무너무 떨었다 여러분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바울의 흑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정말 굴욕적인 과거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 한 유대인 부부를 만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AD 49년에 로마의 황지 글라우디오는 유대인들을 이 로마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추방령을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약이 된 몇몇 소요사태로 말미암아 로마 시민들이 위태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는 전세계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치안이 잘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문화가 융숭하고 번창한 도시였죠 알라카메 대명사였습니다 이런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서 하루아침에 삶을 접고 쫓겨난다 이건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천막 제조와 가죽수공업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그냥 쫙 긁어모으는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근데 하루아침에 강제로 사업을 접고 로마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인 아굴라라고 하는 분은 원래 로마가 아닌 본도 출신입니다 펀투스라고 하는 이 본도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원래 로마의 이주에서 살았으니 쫓겨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나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다릅니다 그녀는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아주 부유한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결혼생활하고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야말로 로마의 토박이 중에 토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태어나고 강남에서 자란 그러한 애들은요 강남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청년이 돼서도 딱 거기서 살려고만 하고 결혼을 해도 강남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 좀 떠나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살고자 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강남 정도 아닙니다 전 세계의 가장 화려한 도시 안락한 도시 가장 분명과 발전한 그러한 도시였던 로마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평생을 살아온 브리스길라야 오죽하겠습니까 유대인 남편과 살고 있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사업의 터전이자 인생의 터전인 로마에서 추방되는 이들 부부에게는 그 순간이 마치 인생의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닫힌 문을 뒤로하고 쫓겨온 곳 이곳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자식의 위치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하나는 가르쳐주는 것이 이 유대 사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는 도둑질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격언이 돌 정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부모로부터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전술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었습니다 달랑 혼자 고린도에 온 바울은 거기에 지인이 없지 않습니까 후원자가 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입에 풀칠해야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지 않습니까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거죠 어디 내가 일할 수 있는 천막 제조 공장이 없는가 여기저기 들수셔봤는데 딱 들려오는 소리가 로마에서 아주 크게 천막 제조 사업을 하고 있던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디오글리오의 선포 때문에 지금 쫓겨서 고린도에 왔는데 새롭게 가게를 오픈을 했다더라 거기 가면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는 찾아 찾아가지고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대화를 해봤겠죠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그래가지고 악수를 하고 그때부터 함께 살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예수가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이고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때부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생 이 인생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의 시작을 거린도에서 그들이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얽매인 채 그것이 전부인 줄 알다 그렇게 멸망하는 인생으로 맺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죠 병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디서도 도움을 못 얻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시다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지 그 교회를 그 병 때문에 신음하면서 와서 그 병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내가 병 걸려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정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하루아침에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그래서는 울며 울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서는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야 사업이 망했기에 다행이지 내가 돈 잘 벌고 잘나가고 술 먹고 내가 음란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나 여기서 조금 이렇게 잘나가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예 그냥 계획이 다 무너져 본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주님 앞에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십니까? 그러나 그 닫힌 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문을 생각지도 않게 하시는 잊어버릴 정도로 정말로 놀랍고 은혜가 넘치는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놓아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로버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얘는 몸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병아리를 했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학교도 출석보다 결석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영국 하면 어디입니까? 뭡니까? 딱 떠오르는 게 바바리코트 아닙니까? 그만큼 그냥 기온이 확 확 바뀌면서 비가 그냥 막 오고 바람 부는 날이 많은 곳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바람이 확 불고 그러면 그 바람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면 이 동네 어른들이 늘 수근수근돼요 예, 제 로버트는 쟤는 오래 못 살 거야 쟤는 얼마 못 살게 될 거야 불쌍하지 이 아이는요 학교 가지 못하고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너무 심심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상상의 나래를 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적선을 타고 모험을 하는 해적이 될 수도 있고 보물섬을 쫓아가면서 거기서 보물을 캐내는 그러한 탐험가도 될 수가 있고 하여튼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상의 나래가 다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몸이 조금 좋아져서 학교를 가면 아이들에게 자기가 상상했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와 재밌다 하면서 귀가 쫑긋해가지고 애 여기 쫙 몰려들어서 그 이야기를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점점 상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동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점점 찼습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훗날 장성했을 때 그는 어릴 때 상상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력 유명한 소설가로 급부상합니다 그의 책은 시대와 세대를 거슬러서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스티븐슨입니다 바로 보물섬 지킬과 하이드씨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닫힌 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닫힌 문 뒤에 상상력과 소설이라고 하는 열린 문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 물질의 문이 닫혀있는 분 계십니까 건강의 문이 닫혀있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목표와 꿈과 비전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정말 헌신하고 있었던 내 삶의 계획들 그 문이 닫힌 그런 분 계십니까 사업과 직장의 문 결혼의 문이 닫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인생 자체가 닫힌 문이 돼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대로 낙심 가운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닫힌 문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정말 귀중한 열린 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아파도 답답해도 마음 쥐었지 않은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열린 문에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두고 계신 분이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의 발걸음을 내딛시고 오늘의 땀방울을 흘리시고 오늘의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평일에는 그런 아굴라 부부와 천막 제조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식의 선교를 뭐라고 합니까? 소위 자비량 선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텐트메이커 미션 텐트메이커 미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비량 선교 아무래도 여러분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풀타임으로 쏟아내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안식일에만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 풀칠은 해야 되기 때문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런데 이 성경의 맥락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다 보면 고린도에서 초기에 바울이 지금 거하고 예수 전하는 이 과정의 모습이 어디엔가 의기소침해 있고 위축이 돼 있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던 도시 아덴에서 그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하지만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적인 교만과 허용으로 꽉 차있는 이 철학의 도시 아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이가 살아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배척을 한 겁니다 지적인 유희만을 질기쁜 그 깊은 영혼을 터치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아멘 반응을 하고 또 눈이 반짝반짝해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 회중과 설교자의 교감이 활발하게 오고 가면요 이 설교가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몸이 좀 안 좋고 감기 기운이 있고 몸살 기운이 있고 좀 그래도 설교를 하고 나면 오히려 이 오고 가는 영적인 주고받는 상황 그리고 성령이 이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터치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몸 상태가 오히려 좋아집니다 그런데 설교를 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튕겨져버리고 이 성도와 설교자 간에 영적 교감이 없어서 이게 하여튼 씨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돼버리면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없던 몸살도 나버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 흔들고 그냥 괴롭습니다 이 설교는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회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설교인 것이죠 아데네에서 바울이 그게 안 됐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지금 바울이 의기소침해 있고 고린도에 와서도 정말 다운이 돼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시 힘을 내 가지고 활발히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다시 합류를 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신라를 빌립보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빌립보 교회를 네가 목회를 해라 디모데를 대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네가 목회를 해야 된다 양육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집결을 한 겁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대화를 하면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서로 간의 격려와 소망을 끼쳐줄 수 있는 디모데 신라를 만나니까 밤을 새워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찬양하면서 서로 간의 정말 위로와 격려와 영적인 충전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 집중적인 공격이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육신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내가 좀 영적으로 감도가 떨어져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영적인 흐름이 나에게도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령이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는 가정 부부가 예배 달랑 1년 360을 드려야 되고 하여튼 이슬람권에서 늘 압박을 받고 마귀의 시험이 있고 영적 자가 발전이 되지 않으면 이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갔다가 이혼하고 돌아오는 가정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요? 공격은 공격대로 받고 이 영혼이 완전히 다 누수가 돼버리니까 심정적으로도 서로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가고 서빙하트팀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섬기고 그러고 돌아오면 우리 선교사님들로부터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충전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디모델 신라가 와줘서 위로받고 다시 영적 충전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신라는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막도 만들어야 하고 노동하면서 그 복음도 전해야 하는 그 정말로 너무너무 핍절하고 힘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에도 안 차요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교 헌금이 탁 오니까 풀타임으로 다시 복음을 그냥 전하니 물 만난 물고기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이처럼 동역자들과의 만남과 교회의 후원이 의기소침하던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아까 4절에서 안식일에 권면했다 이러한 여러분 모양과 얼마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진 모습 심지어 유대인들이 대적해도 담대합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벌이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애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의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니까 이때부터는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보금전하고 또 보금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양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회당장은 유대교의 골수가 아닙니까? 골수 중에 골수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요 동역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이룬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혈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가슴 아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부족의 족장이었는데 그만 이웃 부족으로부터 독사를 당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다 뺏고 어머니와 징기스칸과 동생들을 다 쫓아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하 40도가 오르내리는 그 몽골의 추운 겨울 밖으로 쫓아낸다 사형성부 내린 것이죠 그러나 살아남았습니다 9살 때 겪은 이 일이 자칫하면 징기스칸에 마음에 각인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믿을 존재가 아니다 반드시 내가 마음에 칼을 두고 사람은 대해야 된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상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그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도움과 우정을 베풀어 준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연이나 지연이나 뭐 하여튼 다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목표와 같은 뜻 안에서 만난 이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합니다 이 칭기스칸이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폐쇄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런 개방적인 만남을 기반으로 한 용병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인맥관리 철저히 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람들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정말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좋은 만남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종교개혁을 보십시오 루터와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 두 분은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입니다 여러분 사진의 왼쪽이 루터고 오른쪽이 쯔빙글리입니다 태어난 것도 7개월 차로 태어난 동시대의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 사소한 신학적인 문제로 개와 고양이처럼 앙숙이 되는 겁니다 다투고 깨지고 어느 날도 또 다투던 이 둘은 머리도 식힐 겸 둘이서 같이 산책을 산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재미있는 광경을 봅니다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양쪽에서 염소 두 마리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건너가려고 하는 겁니다 야 이 저 염소들이 성질들이 더러우니까 저것들이 분명히 뿔로 받으면서 난리법석을 부리고 한 마리를 빠뜨리려고 하겠지 그런데 웬걸요 두 마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딱 마주치는 그 순간 한 마리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염소가 콱 밟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밟는 둥만으로 석 뛰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렸던 놈이 다시 일어나가지고는 자기가 가던 길을 마주 가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말 못하는 미물도 저렇게 서로 협력할 줄 알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종교교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소한 신학적 문제로 이렇게 늘 치고 박고 하면서 개고양이처럼 싸웠어야 되겠는가 여기서 이분들이 회개를 하고 둘이 종교교역의 뜻을 맞추고 협력하여 그들이 그렇게 전진해 나갑니다 만약에 이 두 분이 그렇게 협력을 하지 못했다면 종교교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동력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만남을 가지면 정말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만남 그런 만남 가지고 계신가요? 그 만남을 가지면 좌절되었고 절망에 빠졌던 심령이 위로를 받는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지는 만남이십니까? 믿음이 자꾸 상승하는 그런 만남을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그 만남을 가지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성경 읽고 열심히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는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파이팅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만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만남만 갖고 나면 매가리가 빠져요 힘이 빠져요 용기가 사라져요 그 만남만 가지면 믿음이 막 그냥 빠져나가는 술술 누수되는 느낌이 나십니까? 그 만남만 가지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한 후폭풍을 경험하는 그러한 만남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만나기만 하면 가십이나 나누면서 궁시렁궁시렁 부정적 생각 들게 하는 그런 만남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쵸?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조차도 여러분 외롭고 지치고 그냥 의기소침해 있었지만 그 디모데와 신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힘을 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다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학생이십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청년이십니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하여 여러분 그 만남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인이십니까? 좋은 상사와 동료와 후배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노년이신가요? 어머니가 이제 다 살았는데 무슨 만남 필요한가? 아니요 노년에 꽃뱀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되는 사람 많습니다 노년에 사기꾼 만나가지고 진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만남의 축복은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바윗과 요나단과 같은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의 만남과 같은 만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환상 중에 찾아오시지요 그리고는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바울아 이 고린도에서 너가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생명사계 속에 지켜줄 거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현해 내야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직 너는 복음을 전해라 이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에베소를 제외한 그의 1, 2, 3차 선교회행 중에 가장 오랜 기간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에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은사들이 터져나오고 불길이 막 그냥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채워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극렬하게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손길로부터 바울을 철저하게 이 고린도에서는 보호해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 예배가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예배해야지 했는데 넷째 주, 다섯째 주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영적 감도가 뚝뚝 떨어지고 그냥 이거 예배 드리는 건지 뭔지도 약간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기도와 예배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을 내야만 하겠습니다 힘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철거덩 닫히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닫혀있는 문 이후에 우리에게 더 좋은 열린 새로운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귀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진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왕성의 식구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평안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과의 은혜로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열린문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